여러분, 지금 화보 촬영 현장에 와 계십니다. 화보 촬영 현장에 와 있어요. 다양한 의상들. 매번 그 느낌 살려서 바라보겠습니다. 이제, 이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만나요? 이건 영상으로 만나요. 이 영상은 영상으로 만나요. 이 영상은 영상으로 만나요. 시작! 마지막! 마지막! 이리쬬! 이런거가 짜증나. 이런거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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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뽀 퀵뽀뽀 퀵뽀뽀 퀵뽀 그래서 늙은 퀵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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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금 이 옷 느낌이 출근길 매콤달콤달콤 고추장 미쳤지? 치즈소스 치즈소스 포장 배추 치즈소스 잠시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워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NCT 재현입니다 그라치아 4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끝이 났어요 촬영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시간에 엄청 달려서 촬영이나 인터뷰를 잘했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오늘 화보촬영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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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을 총 일곱 착을 입어봤는데 화보촬영 해보면서 아마 가장 오늘 최다 가장 많은 옷을 입어본 것 같아요 오늘 오늘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평소에는 도전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음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입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오늘 그라치아 그라치아 4월호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인터뷰도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오늘 편하게 찍은 것 같아요 진짜 편한 편한 바이브로 편한 무드로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 그라치아 4월호도 확인해주시고 저는 퇴근합니다 아니죠 녹음실로 갑니다 숙소 가능이 염 염 염 염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